저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그냥 얘기가 돌 거니까 근데 저는 아직 그 리그에 갈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는 프리미어리그가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돈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돈은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는 축구의 자부심 제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도 해야 할 승질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팀에서 잘 소수팀 팬들은 좋아하겠네요 저는 프리미어리가 너무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잘 돌아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